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콩 형이다, 콩 형. 오늘도 정말 컨셉하면서 행복 계속 느낀 것 같아요.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. 그리고 무대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러분 밑에서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고 너만 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있는데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뭔가 여러분 힘들 때 지칠 때 저를 보면 더 힘이 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여러분을 위한 저를 위한 열심히 멋진 사람, 좋은 사람 되고 있을까요? 열심히 되고 있어요. 노력하고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 또 우리 보는 님 다쳤는데 같이 무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무대 와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는 말 드리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